오늘 새벽 강화시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 혜주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. 어딘가에는 살아있겠지? 그 연쇄살인범 최근의 살인사건도 예전에 그 놈 듯이 아닐까? 그날 사고 났날 아빠 신발에 묻은 진액은 대체 뭐야? 형님 나흘 전에 조윤주 씨 만나셨지? 기억들이 사라진다. 저 놈을 둘러들여 죽일지도 모르고! 내 머리가 죽어가. 형님 나 누구예요? 엄마! 네 기억은 믿지 마라. 내 머리가 죽이를 58% 나의 카페는 죽을 자고. 연락처에 죽는다. 네. 세시아, 혹시 부를 부를 우선DAV? 여러분, 저희에게 무슨 일이지?